2024년 5월 9일 오후 6시 24분입니다. 제가 내일 주말에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미리 올리는 거고요. 조선 쪽에서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. 오너끼리, 오너라기보다도 3세죠. 3세들끼리 대표로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는 뭐 회사들끼리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. 계속 개인적으로 친하더라도 업무는 업무니까. 유비메이드랑 네오위즈홀딩스 여기가 중견 벤처로 이렇게 갔습니다. 퀴스터드 예전에 이렇게 됐었죠. SM엔터테인먼트, R&V 레이블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신인 걸그룹, 에스파 후속으로 한 팀 더 나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. 상하이 컨테이너선 지수 상승해가지고 해운 쪽 많이 좀 올랐었고요. 대한전선 이렇게 참가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. GSD 리테일 오늘 실적 나왔는데 잘 나왔어요.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윙이 좀 변경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미뤄졌습니다. 거의 한 짧으면 1, 2주 정도 더 딜레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18일까지 인거 보면 더 딜레이일 수도 있으나 대략 2주 정도 딜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좀 많이 빠져가지고 종목 설명할 땐 될 것 같은데 네 좀 더 샀습니다. 미스터 블루 좀 전에 100억 원 12 발행 결정됐고요. 하이브 지분을 또 이렇게 매각한다고 시외에서 던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블록들인지 모르겠는데 던져가지고 여기 조금 아마 빠졌을 거예요. 시외 내일 아마 하락 시작할 것 같습니다. 하이브 어떻게 보면 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. 자 STX 부터 보겠습니다. 오늘 그린로지스 많이 올랐는데 해운 쪽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좀 오른 거였고 분봉으로 보시면 꽤 많이 튀었어요. 거의 9,500원 정도까지 약간 고민하다가 안 팔았는데 전에 제가 조금 파는 게 있거든요. 8,000 얼마인가 여기서 그래서 더 팔아도 되는데 지분 그냥 너무 작아질까봐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내버렸습니다. 요런 게 있었고요. STX도 오늘 그린로지스 오르면서 살짝 좀 반응 왔었고요. 뭐 보합 수준이죠. 8,000원 정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. 아래에선 타고 위에서는 팔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증시가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특별히 뭐 볼 게 없어요. 여기는 나중에 뭐 니켈이나 뭐 리튬 관련해서 뭐가 나온다거나 흑연은 전에 유증해서 돈을 안 쓴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휘토류라든가 아니면 원전 7월달에 뭐 이슈가 있긴 합니다. 거기에 뭐 엮인다거나 아니면 수소 쪽 잘 안되고 있지만 아무튼 PK벌브 요런 거 또 엮일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. 사모펀드 엑시트 할 때까지 버티면 되는데 한번 크게 해먹고 나갔기 때문에 이제 투자금 다 뽑아 먹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이제 적당한 수준에서 이제 튀으면 종량이 나올 것 같아요. 네. 어디로 팔지 일진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 현대로템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잘만 하면 그쪽에 팔릴 수도 있겠다. 왜냐면 여기 방산 쪽이라던가 페루 그 배 수술하는 것도 있잖아요. 그게 현대 쪽에서 했는데 이것도 원래 에스틱스에서 하던 거라서 약간 그쪽 냄새가 납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대의 세계가 다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상상은 하고 있습니다. 되면 좋은 거죠. 근데 아직은 실적도 안 좋고 해서 싸게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수익은 다 봤으니까 에스틱스 중공업 뭐라고 할 건 없고요. 그냥 뭐 적당한 수준 그리고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좀 애매한데 원래 상반기라고 했잖아요. 원래 올 초라고 했다가 올 상반기라고 했다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. 공정위에서 최종 승인을 7월 내에 이제 부분 결합처럼 SM처럼 할 텐데 7월 내라고 했는데 또 미루면 또 뭐 할 말 없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이런 게 너무 심해 가지고 하지만 상반기라고 했다가 7월 내 7월 내 하 참 두 달 정도 뭐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조만간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. 제가 그 다음에 HMM 해운주 쪽 올라가면서 좀 올랐을 때 그동안 좀 많이 안 올랐다가 좀 올라가면서 이제 수익 구간으로 전환됐는데 여기는 뭐 해운주 쪽도 있지만 일단은 매각 이슈를 잘 살펴보시면 될 텐데 누가 사갈지가 걱정입니다. 살만한 회사가 별로 없어요. 지금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제가 볼 땐 CJ 쪽 아니면 현대나 이런 데가 그나믄 무난하긴 한데 모르겠습니다. 또 이거 하려면 또 유상증자 또 하려고 할 거라서 전환사체 빨리 털어놨으면 좋겠는데 뭐 기존 주주들이 또 반발하죠. 근데 솔직히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그 전에 멀봉 보시면 뭐 이럴 때 기존 주주들은 나가고 좀 이렇게 했으면 어차피 이게 정리는 해야 되거든요. 자기 입장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뭐 좀 이런 분위기도 있고 해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됩니다. 유뉴스 큰 변화는 없었고요. 그 이 중 이후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. 어쨌든 돈은 나비 완료 3일 날 했었네요. 신주가 이달 21일 날 나옵니다. 21일 날 21일이면 다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네요. 이때 일반 공모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고 나오네요. 어쨌든 돈은 들어왔으니까 뭐 빚감대 쓰겠으나 회사 이제 그래도 좀 자금의 여유가 좀 생겨서 뭔가 해볼 수는 있으니까요. 튈 때까지 그냥 버티시면 될 것 같아요. 유증 받길 잘했네요. 요것만 해도 유증 지금 30% 수익 드니까요. 특별히 뭐 얘기할 건 없습니다.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신사업 발표라든가 이런 거 하기는 되게 좋은 상황 돈은 생겼으니까요. 그 다음에 대한전선 요정도 이제 저항이라서 여기서 계속 못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뭐 파시고 싶으면 조금 팔아도 되는 정도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 뭐 전선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 또 잘 엮여 들어가면 더 올라갈 수 있으나 여기가 전에 한번 크게 한번 이렇게 한번 시세를 적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거의 2년 3년 요정도면 그래도 한번 다시 튀어 볼 만 하겠네요. 그쵸? 네 한번 노래 볼 만은 할 것 같아서 일단 그냥 홀딩 입니다. 네 홀딩 그 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 오늘 조금 더 샀고요. 여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제 SM이랑 카카오 쪽 여기 여기가 좀 스튜디오 대여는 확실하게 할 것 같고 굿즈나 이런 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통합하면서 합병해서 카카오 이름으로 바꾸던가 할 것 같은데 요거는 뭐 좀 약간 길어지어도 되는 거라서 그냥 일단 이렇게 갈 확률 높을 것 같습니다. 카카오 상장 그 이슈에 아마 같이 엔터 같이 갈 사항이라서 시간 좀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낮은 가격이면 사시면 됩니다. 요 가격이면 좋죠. 다시 내려오면 더 사도 되는데 요 가격도 지금도 나쁘진 않습니다. 퍼러비스 희한하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. 뭐가 있나 싶은데 모르겠어요. 잘 오르고 있습니다. 그 말곤 할 얘기가 없어요. 어느 정도 오르다 보면 또 조정 오겠죠. GS 리테일 이번에 실적군요. 잘 챙겨놨고요. 요 때 샀으면 그래도 지금 팔긴 좀 그런데 좀 더 올라가면 좀 파시면 될 것 같고 배당도 주니까 그냥 뭐 홀딩 하시면 됩니다. 이런 말에서 그렇지만 저는 아주 약간 팔아가지고요. 요거 샀어요. 오늘 그게 좀 빠졌을 때 네 그 다음에 키스트 여기도 뭐 요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준 좀 빠졌다가 올라가는 걸 기다려 보고 오히려 지금보다는 사실거면 좀 더 조정 왔을 때 사는게 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매각 노리고 있고 텐트폴 계속 계약 중이잖아요. 이거 이제 터뜨릴 수 있거든요. 요거 자금을 또 이용해가지고 또 뭐 이것저것 나중에 카카오 엔터라던가 이런데 또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자금을 쓸 걸로 보입니다. 지금도 나쁘진 않다. 그 위니푸드 오늘 어 여기가 좀 그 뭐죠? 딜레이가 됐어요. 한 2주 정도? 대략 길게 보면 3주까지 짧게 보면 한 1주? 1주에서 3주 정도 딜레이 됐다고 보면 되는데 어 그래서 1500원 정도까지 밀렸어요. 그래서 요 가격에는 제가 못 샀고 한 1500 한 70, 90 정도에 두 번 나눠서 더 샀습니다. 다른 종류 팔아가지고 더 샀어요. 취소만 안 되는 거면 뭐 문제 없기 때문에 다행히 좀 올라졌고 조금 특이의 사항은 시외에서 1780원까지인가 올랐다가 어 시외에서도 밀어버리더라고요. 시외가 10만 주 이상 나왔습니다. 거래량 꽤 나오고 있고요. 어 외인들이 오늘 또 많이 샀고 많이 사고 많이 파고 계속 반복하는 거 같아요. 단타 치면서 여기가 1차 행보고 여기 2차 행보로 보면 되는데 2차 행보가 좀 더 길죠. 요걸 봤을 때는 음 어 그 다음 어디가 저항점이 될까 고민 중인데 2,000원 떼 아니면 3,000원 떼겠죠. 그때까지 한 번 더 오를 거 같으니까 버티시면 될 겁니다. 오늘 사신 분들은 어 혹시 또 더 밀리면 또 더 사시면 됩니다. 많이 밀리면 어쨌든 뭐 취소만 안 되면 100% 올라간다고 보면 되니까 100%는 좀 오하고 99.9% 네 그리고 스튜드 드래곤 그 해외 쪽 매출이 잘 나왔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는 이제 하반기까지 기다리시면 된다 그랬죠. 여기 기다리셨다가 몇 대 사신 분들은 좋고요. 어차피 경기가 오르지면 또 이런 미디어 쪽이 괜찮아요. 게임 쪽도 괜찮고 해서 좋다고 봅니다. 네 그냥 지금은 좀 사기 좀 그렇죠. 좀 어느 정도 저항 구간이니까 좀 내려오면 다시 좀 사시던가 버티시던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네오이즈 오늘 좀 올랐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. 왜 올랐는지 모르겠고 게임 쪽 뭐 폴어피스라든가 이런 거 좀 올라오긴 했어서 뭐 그런 영향일 수도 있고요. 그냥 올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유는 몰라요. 그 다음에 SKDND 오늘 잠깐 뭐 오늘 뭐 지분 또 변동 요즘에 계속 나오던데 이런 게 좀 있고요. 이터넥스는 이제 계속 꾸준히 내려가고 있습니다. 여기는 그냥 좀 길게 볼 거라서 ESS 빨인데 나중에 좀 더 많이 빠져서 좀 조종 와서 횡보 오면 그때 추메할 수도 있습니다. 여기는 그 다음에 코엘 패션 여기 어느 정도 조종이 약간 오는 것 같죠. 둘 다 어디까지 밀렸다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 모르겠으나 7월달 이슈가 있고 6월달에도 이슈가 있어요. 그 적어놨던 것 같은데 6월달에 뭐 결정되고 7월달 합병인가 아마 결정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. 코엘 쪽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6월달 한번 튈 거 생각하고 7월달 한번 제대로 갈 준비 뭐 아마 폰드그룹도 런칭이 한 7월 8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결정은 안 나온 걸로 아는데 그래서 한 여름 여름 지나서 이때가 가장 핫 이슈일 것 같다. 경기가 어려워지면 조금 덜 튈 수는 있으나 테마 형식으로 그냥 튀어 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버티시면 됩니다. 많이 빠지면 사도 되는데 3,000원 아래가 낫지 않을까요? 그쵸? 폰드는 모르겠으나 6,000원 혹은 6,000원 이하 정도 그 정도면 그나마 좀 안전하게 약간 길게 갔을 때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. 나머지 YG 같은 경우는 지금 공항으로 베이비몬스터 출국인가 입구인가 한 것 같은데 오디스 나왔고요. 텍스터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. 그리고 여행 쪽 최근에 생각보다 뭐 항공 쪽 좀 괜찮게 나온 걸로 나오더라고요. 어디 항공이더라? 저가 항공인데 화장기계도 이제 횡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구경 중입니다. 화장품 쪽 뭐 최근에 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 있고요. 앤시소프트는 요걸까지 해서 자를 사람 자르고 어 매출은 모르겠고 어쨌든 내부에서 나가는 돈이 좀 적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미코 미코가 미친듯이 올랐어요. 왜 올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많이 올랐습니다. 이 정도면 뭐 좀 정리해도 되는 그거 아니죠. 그리고 이제 페로션 이런 거 태운 쪽 올라가면서 좀 올랐는데 흥하이온은 생각보다 오르지 않았다. 여기는 이제 석유나 뭐 이런 거 할 때 더 반응이 오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조정이 그렇게 왔다고 보기는 좀 애매한 정도 오른 상태에서 약간의 조정이다. 그리고 뭐 미국 대선 이슈도 있고 하니까 또 사라고는 못하겠고 하이브는 아까 ETC에서 설명드렸는데 넷마블에서 또 지분 2% 정도 2.2% 2.2%인가 아마 줄인 걸로 알고 있고요. 내일은 아마 빠질 겁니다. 금요일날 빠져서 시작할 텐데 어느 정도 회복하는데 시간 걸릴 거라서 이렇게 U자 형식일 확률이 높아요. 밑으로 쭉 빠졌다가 이렇게 그때 좀 횡보 좀 길 때 사시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5월 말일에 어두워 쪽 조총도 있고 계속 이제 문제가 있을 텐데 아 그리고 하이브의 그 막내 유진스 막내 혜린 인가요? 그 친구 있죠? 그 친구 발목 접질롭다고 해서 활동 당분간 못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. 어 수익에 조금 영향을 미치겠죠? 그리고 삼전은 뭐 이런저런 이슈 가 있는데 8만원 정도면 더 가도 되는데 약간 그리고 여기도 한 번 틀만 한데요. 그죠? 그리고 미스터블루도 오늘 잠깐 좀 쳤다가 이렇게 밀렸죠? 여기는 이제 5월 말 정도면 오픈됩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